우리 은상이랑 친해요? 제가 좋아해요 은상이 알아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도 알아 근데 그래도 네가 좋아하나? 피아노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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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까 슬친 바람에 차가져가는 너라도 날 혼자 계시면 안 돼 다시 돌아온다 그 약없는 약속 번진 눈물에 잊혀질까 두려워 그냥 우리 친구 하면 안되냐? 너 나랑 키스 같은 거 하고 그럴 수 있어? 왜 어릴 때는 목욕도만 갇혀고 그랬는데 하염없이 불러온다 간절히 바란다 기도해본다 혹시 내 맘에 니 앞에 서있는 사내의 가슴이 이렇게 뛰놨대 막 니가 좋다고 소리치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네 기억에 손짓을 한다 내게 돌아올까 봐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대 가여운 한숨이 멀리 날아가 그대 가슴에 전해줄까 남겨진 추억이 희미해지면 내게 돌아올까 내게 돌아오렸나 내게 돌아오렸나 부자라녀가 남게 마지막 너를 전해줄까 좋아했어요 보고 싶다 그대 가 보고 싶다 그대 가 그대 가 보고 싶다